안녕하십니까. 이곳은 트와이스 가을운동에 펼쳐지고 있는 세비성 척설테트와티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 트와이스는 이제 무엇? 다행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하십니다. 다행히 하십니다. 다행히 하십니다. 셀카. 하나, 둘, 셋. 저기요. 여기도, 여기도 마세요.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하십니다. 첫 번째 대결 정도는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림보입니다. 다행히 하십니다. 저도 잘합니다. 난리야?